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2년의 삼국지 연희 속 리더에게 배우다 그 네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1, 2, 3 챕터를 통해서 이제 삼국지 연희와 삼국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구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련된 여러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실패한 리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구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 그 첫번째 주인공은 바로 손권이 되겠습니다. 자 손권은요 어떤 인물이었느냐 살펴보면 군세를 이끌고 싸우는 것이라면 내 쪽이 더 낫다. 그러나 현자를 발탁하여 나라를 지켜내는 일은 네가 더 훌륭하다. 안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소에게 물어보고 밖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유에게 물어 대처하라. 라고 형인 손책이 죽기 전에 손권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손권은 형만한 아우가 없다. 라는 말을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반박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일찍 죽고 어머니도 일찍 죽고 형마저 죽고 나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된 손권은 그야말로 재벌 2세가 수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잘 보여준 사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권과 형 손책에서 이어진 수하들을 잘 보필하면서 받들으면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 장소, 주유, 노숙, 재갈근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믿고 맡겼죠. 특히 노숙의 삼국정족지세를 수용하면서 노나라의 국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좀 어려워 이 어떤 커트라인을 잘 구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년 조비가 위황제에 등극하고 221년 유비가 촉황제로 등극하자 자기도 기다렸다가 229년 황제 자리에 앉게 되죠. 오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이후 유선과 동맹을 맺고 위하 전쟁을 벌였던 그는 유선은 유비의 아들이죠. 노숙이 죽은 뒤에 조금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 유비와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재자로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위나라에 무너지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는 뛰어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런 손건의 리더십이 가진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건은 첫 번째 불신 무룡 믿지 못하겠거든 쓰지를 말아라 라는 걸 아주 자신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이 오랫동안 오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말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손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제갈근은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 그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은 내가 제갈근을 배반하지 않을 것과 같다. 라면서 내가 제갈근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하의 단점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그 장점만을 보며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처럼 그는 자신의 부하를 믿었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었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번째는 섬기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형처럼 따르던 주유가 죽자 직접 소복을 입고 통곡했으면서 그의 아들은 사위로 삼고 그의 딸은 며느리로 삼았대요. 자 그러니까 주유의 가족들과 친인척 관계로 묶여버린 거죠. 그 뿐만이 아니라 부하 장소였던 여몽이 병에 걸리자 수많은 의원을 불러들여서 이 여몽을 치료하도록 했고 혹시나 이 여몽이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병이 악화돼서 죽음에 이를까 두려워서 이 여몽과 자신의 방 사이에 구멍을 뚫었대요. 그러면서 여몽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여몽이 죽고 나자 삼백가구를 붙여서 묘를 살피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몽의 묘를 돌봐주는데 삼백가구를 붙여줬대요. 자 이 삼백가구는 그럼 뭐예요? 그냥 여몽의 묘만 돌보면 되고 이 사람들의 의식주는 누가 송건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세 가구만 돼도 묘 하나를 살피는데 충분하겠죠. 근데 삼십가구도 아니고 삼백가구를 이 묘를 돌봐주는데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몽에게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였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건은 이처럼 자신의 수하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 수하들 역시 이 송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조비가 위의 황제에 오르자 스스로 신하를 자청하며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각종 진상품을 바쳤을 정도로 오나라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했어요. 위나라의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앉았어? 나는 그럼 맞서 싸우지 말고 얘네들 비위를 좀 맞춰줘야지. 라고 한 거예요. 왜? 아직 5의 국력이 저 위나라하고 어떻게 싸워볼 만큼 비벼볼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판단했던 거죠. 그러다가 유비가 죽고 나서 재관련과 협상을 해서 이제 초고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위나라하고 한번 좀 싸워볼 만도 하겠네 하면서 대립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큰 전쟁은 피하면서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전투 아주 정격적인 대단위의 어떤 전쟁을 벌였다기보다는 국지전 정도를 계속하면서 어떤 선을 지켰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모험보다는 조금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인 건 역시 그의 어떤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는 성향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송건은 현실을 수용하려는 성격이 강했고 공성보다는 수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위나라의 국력이 너무 강했던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이 송건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조조는 이미 40대였고 유비는 50대 송건은 10대 후반이었으니까 거의 아들벌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 조조나 유비처럼 스스로 세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호족 세력의 어떤 연합체였던 오나라의 특성 또한 이 송건의 어떤 이런 성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조나 유비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읽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절대왕권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나 조조가 명하면 신하들은 따라가야죠. 왜? 다 유비나 조조 한 명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충성심도 깊고 따르기 위한 마음의 자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오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송건은 어때요? 손채 형에게 그 위에 손견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었고 또 오나라 자체가 수많은 호족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연맹체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호족들의 눈치도 어느 정도 비위도 살펴봐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호족들이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잘 지키는 굉장히 거기에 능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조나 유비 같은 인물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히 삼국의 한 기둥으로 오나라를 만들고 지켜낸 것이 그의 어떤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유비가 되겠습니다. 유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렇다 할 장점이 없는 인물이에요. 사실 문에도 무에도 별로 그닥 잘난 게 없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는 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싸움을 막 잘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죠. 출신도 스스로는 한고조의 후회라고 여기저기 자기가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 그냥 돗자리 장수였어요. 자신의 어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신도 별 볼일 없고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내세울 게 없는 인물이죠. 게다가 고집불통의 성격에다 전형적인 만만디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성향이 이거죠. 천천히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나라와 전쟁을 벌여요. 오나라와 손을 잡고 위나라랑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오나라와 먼저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또 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모두 모아서 육손에 화공에 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결국 그때 얻은 병으로 죽음을 맞는 굉장히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초고 삼국 중 하나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가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비는 이 유비만의 매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정말 최고의 벼슬을 차지했을 정도의 제괄량 그리고 5호 대장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유비를 따르게 된다는 거 이 사실만 보더라도 유비한테 정말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그는 전형적인 흑수저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또 사람들이 많이 혹하죠. 공손찬 밑에서 황건적 토벌에 참여했고 이후 반동탁연맹에 참여했고 원소와의 전쟁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별 볼일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 도겸을 도와서 조조를 막고 서주에 안착하면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어떤 세력을 좀 세력다운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포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했는데 여포를 받아들였다가 여포한테 뺏겨요. 그리고 또 조조의 밑으로 가서 다시 세력을 기르고 군사를 빌리지만 조조의 공격에 밀려서 이번에는 또 원소 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관두대전에서 조조에게 패한 원소가 사망하자 유포의 밑으로 들어가고 이때 제갈량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표가 죽고 나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가 송건과 연합하면서 적벽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비로소 형주에 안착하고 촉 땅을 갖게 되면서 제대로 된 땅, 군사를 가진 군주가 됩니다. 이후 익주 공략에 성공한 그는 촉한을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흑수저에다가 능력도 별 볼일 없었던 유비는 어떻게 촉의 황제에 오르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유비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인과의의 리더라는 거예요. 유비는 본인이 밑바닥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들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유비 세력이 초기에 계속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동네 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가는 곳마다 다스렸던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서 도망을 가요.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왜 그랬겠어요? 유비가 바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 인해서 도망가는 입장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니까 속도가 나지 않아서 쫓아온 적군에게 위험한 상황을 겪는 것도 굉장히 수차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나를 따라온 백성들을 나는 저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갓내 도지의 사례에서처럼 유비는 자신의 부하 장수들도 무척이나 아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자룡을 위해서 이 갓난장의 아이를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지금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장비의 실수로 인해서 함락당했던 성에 유비의 아내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워낙 술을 좋아했잖아요. 술 처먹다가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사실을 한 장비가 자결하려는 순간 형제는 손발과 같고 아내는 의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걸로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인식과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어떤 신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주는 군주였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설 속에서 약간 과정된 표현도 있긴 했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아꼈는지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비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인력풀이 늘 조조에 비해서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비에게는 정말 소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지하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유비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했죠. 물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성을 버리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관우의 복수를 미루고 지금은 위나라와의 전쟁에만 신경을 쓰자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형제인 관우를 죽인 오나라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등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가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내 판단을 우선시 하기보다 이런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부하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리더였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작정 쫓아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에 따랐고 자 그리고 유비가 죽기 전에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대의 재능이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시고 그가 재능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그대가 스스로 취하도록 하시오. 죽음을 아줬던 유비가 총나라의 정권을 누구에게? 제괄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다는 걸 사실 유비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유비 탓이라는 말도 있어요. 유비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땅바닥에 던졌을 때 이 유선의 머리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얘가 좀 어리버리하지 않았냐라는 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 좀 어리버리한 캐릭터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제괄량에게 당신이 황제가 돼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삼국의 통일이라는 대사를 완성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괄량의 어떤 인간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의 어떤 짐을 지은 게 아니냐라는 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연이 전반에서 흐르는 어떤 유비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괄량에게 어떤 짐을 지으려고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유비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비의 장점은 인화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런 유비의 성향은 부하들의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오는데 북방 출신이었던 관우 장비 조자룡 또 형주 출신인 제괄량 방통 황충 또 익주 출신의 마량 마속 강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뜻과 한마음 한뜻으로 유비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 이거 사실 자체가 엄청난 성과죠. 중국 대륙은 정말 엄청나게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이 혼합한 나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유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정도면 거의 서로 말도 문화도 다른 세계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이룬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오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오나라였고요. 위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위나라 중국 본토에 어떤 그런 사람들 핵심 세력이었고 물론 워낙 인재풀이 융성한 조조 측 진영이었다 보니까 위나라에도 여러 좀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유비는 이게 특히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조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 다수 어떤 주류가 이미 잡고 있었고 거기에 소수의 어떤 약간 좀 다른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유비 측 진영은 사실 관우 장비 조자령 무력계에서는 거의 대표주자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제갈량 방통 이런 인물들은 지혜에서의 거의 대표주자였고 마량마속 강유 이런 애들은 거의 차기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각자 목소리를 높일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협화음 없이 끝까지 유비가 죽을 때까지 유비를 따랐다라는 걸 보면 유비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매력 사람들을 포옹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비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섬김과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비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의 진심을 이끌어내줄 줄 알았던 리더이고요.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게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조조가 되겠습니다. 위양 조조는 사람을 잘 파악하여 거짓으로 미혹하기가 어려웠다. 특별히 재능 있는 자를 능히 식별하여 발탁할 줄 알았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에 따라 임용하니 그들 모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에서 이렇게 조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조는요 흔히 말하는 어떤 나쁜 남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황간 중에 한 명이었던 조등의 양자인 조승의 아들이었던 조조는 금수저였어요. 그때 당시에 황간들의 어떤 권력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잖아요. 십상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조등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황간이었고 그 조등이 양자로 들였던 조승의 아들이 바로 조조인데 그래서 굉장히 금수저로 잘 먹고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굉장히 냉혈환이고 질투도 심했는데 또 자기 사람은 확실하게 챙길 줄도 알았던 이런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인물평의 일가견이 있었던 허소가 그대는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강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태평성대일 때는 능신, 굉장히 능력있는 신화가 될 것이고 난세, 아주 어지러운 세상에서 당신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영웅인데 그냥 어떤 영웅이 아니라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 간사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경 좋은 동네 불량배같이 자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모 빽 믿고 동네에서 사고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황건적 토벌에 참가했던 그는 차츰 십상시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십상시가 동탁에게서 깨져나간 다음에는 반동탁연맹을 조직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청주를 차지한 뒤에 크게 성장한 그는 서주정벌에 실패하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고요. 이후 헌재를 확보한 뒤에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원수를 격파하고 여포를 죽였으며 유비와 장수를 격파하며 황하 부근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원수를 격파하며 이때 유비는 조조에게 쫓겨 도주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연전연승을 달리던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유비 성권연합에게 패배하며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결국 삼국을 정립하는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했다면 삼국통일을 조조대에서 아마 이뤄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후 자신은 위양에 오르면서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올리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걸 이뤄내죠. 그렇다면 이 삼국지,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조조에게 죽거나 무릎을 끌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첫째, 유비는 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물들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동네 불량배로 자라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골목대장이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는 용병술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도덕성이나 행실과는 상관없이 실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고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또 덮어주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만명의 군사로 10만명의 원소군을 무찌르고 원소의 본거지를 접수했던 조조는 그곳에서 원소와 내통했던 자신의 어떤 측근들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근들 입장에선 난리가 났겠죠.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조조는 그 편지들을 열어보지 않고 공개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걸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소가 한창 기세를 올릴 때는 나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그랬을진데 하물며 옆에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려요. 와 조조 성격이라면 정말 피바람이 불어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죠. 또 원소 밑에서 조조는 물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욕하는 글을 썼던 진님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 예전 그 경문을 만들었을 때 나의 일을 나쁘게 말한 것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어째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욕보였느냐. 라고 그냥 물어보고 허허 웃고는 그를 사무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왜? 너 그 글 쓴 게 내용은 그랬지만 글은 참 잘 쓰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는 저가를 가리지 않고 인재사랑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관우와 조조의 관계죠. 관우가 유비를 얼마나 따랐는지를 조조도 알고 있었고 유비가 자신의 적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조는 관우를 자기 수화로 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관우는 끝내 조조의 관문 다섯 개를 혼자 돌파합니다. 이게 오관돌파라는 굉장히 명장면이죠. 저는 적벽대전보다 사실 이게 더 제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조조는 자신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던 조조의 를 배신하고 조조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조조의 어떤 성 다섯 개를 격파하면서 유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 타고 갔던 말이 바로 적토마에요. 이 적토마도 누가 준거에요? 조조가 준거에요. 관우에게 어쨌든 그러자 마침내 조조는 이제 오관돌파를 하는 관우를 만나게 되고 그때 자신의 부하들이 관우를 죽이자 죽이자라고 하는데 그걸 다 말리고 작별의 선물로 비단으로 지은 점포 한 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의사를 나의 복이 적어서 붙잡아 두지 못하는 구레라고 하면서 거듭 애석함을 드러내고 관우를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나중에 관우가 조조의 목숨을 한번 살려주는 일도 있긴 한데 어쨌든 조조의 인재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탁의 부하였던 장제의 조카 장수를 공격하다가 큰아들이었던 조묘가 죽고 조카인 조한민 호위대장이었던 전위가 죽고 자신 역시 팔에 화상을 맞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우가 설득해서 장수가 자신에게 투항하자 서로의 자식들을 혼인시켜 사돈으로 만들면서 장수를 진심으로 간복시키는 거죠. 장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동탁 밑에서 일 못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조조 측에서 가우가 자신을 설득하니까 조조 밑으로 가기는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조조 아들도 죽였고 조카도 죽였고 호위대장도 죽였고 조조의 팔에 상처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가는 입장에서 장수는 불안불안했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을 한방에 날려준 거예요. 조조가 나랑 같이 사돈이 됩시다. 라는 거죠. 이런 그의 용병술은 결국 풍부한 인재풀을 완성시키는데 유비와 조조의 인재풀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비에게는 제갈량이라는 정말 시대의 천재가 있었죠. 하지만 조조에게는 순욱, 곽가, 가후, 정욱, 사마의 이런 수제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덕분에 제갈량이 직접 참여한 전투에서는 졌을 망정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늘 승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 제갈량은 몸이 하나니까.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천재를 능가하는 집단 지성의 힘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조는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조조는 스스로의 어떤 문학적 재능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시 되게 잘 써. 글 되게 잘 써. 여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받기도 했어요. 시쓰기를 즐겼던 조조는 권한의 어떤 문학품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권한 문학이라고 이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문학풍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런 문학품에서 이름을 떨쳤던 7명을 권한 7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조조와 그의 아들 조비와 조식 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었고 이 셋을 따로 묶어서 3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칠보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칠보실을 지었던 조식의 이야기를 했죠. 조비도 그에 못지않은 문학적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조가 자신의 어떤 이런 능력을 물려받은 건 누구다? 조식이다. 인정을 했을 정도로 조식의 어떤 문학적 능력이 뛰어났고 이 능력은 조조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문학적 재능은 한무제가 서역 땅에서 실시했다는 둔전제를 부활시키며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별란이 계속되는 동안 주인이 없어서 경작되지 않고 버려졌던 땅들을 공전으로 만들어서 농민과 병사들에게 개간하게 하고 땅을 경작할 소가 없는 자에게는 관우 유비 장비 관우가 아니고 나라의 소를 빌려주어서 그 수입의 육화를 바치게 만들었고 자기 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수확량의 5화를 바치도록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첫해 처음 착수한 허연에서만 대략 100만석의 수확을 올려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나아가 군량을 확보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이후 조조의 세력이 3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우뚝 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경제적 기반이 되니까 자 이것도 바로 조조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 그러니까 배경지식인 거죠. 한무제가 중국당도 아니고 서역당에서 실시했다는 둔전제를 그걸 알고 역사를 알고 이걸 중국당에서 중국당에 맞게 변환해서 실현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조조가 가진 인문학적 소양이었다는 거죠. 이런 조조 리더십은 결국 인재경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잘 웃기도 하고 잘 울기도 했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는 것도 망설이지 않으며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문학적 소양과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 보이면서 인재를 포섭했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조조를 삼국의 으뜸으로 만드는 위나라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일국을 세우는 데에 성공한 오나라 송권 총나라 유비 위나라 조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에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이었습니다.